잉, 잉 돼야 돼? 잉, 잉. 공룡. 공룡. 공룡은 무서워요. 하지만 귀여워요. 공룡은 잠이 있어요. 이빨도 뾰족해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나는 공룡이 좋아요. 잉.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요. 선생님, 선생님들 제 얘기 들어주세요. 네. 귀 쫑긋 세워야 돼요. 알았어. 제가 자주 운동하는 곳은 우리 집입니다. 아, 집에서? 자주 운동해요, 집에서. 무슨 운동이에요? 자전거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학교 가면 어떤 거 하고 싶어? 저요? 역사. 역사 공부하고 싶어? 네. 한국사? 네, 한국사. 누가 제일 좋아? 역사 속에서? 유관순, 농계, 이수인신, 곤율, 계백, 김유신, 허준, 장영실, 세종, 원유대사, 수학공사, 수학공부와 공부만 할 거야? 수학공부나 놀이나 점심으로 소시지나 소시지나 소갈비나 소갈비나 양갈비가 나왔으면 좋겠어. 양갈비가 나왔으면 좋겠어. 족발도요. 족발도요. 장래희망이 어떤 걸로 되고 싶은 거야? 저요? 학자요. 학자? 무슨 학자? 역사학자나 체조선수랑 꿈이 너무 많아요. 호텔, 호텔 직원, 그 다음은 변호사도 되고 싶어요. 하나만, 마지막 딱 하나.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저는 좋아하는 색깔이 파랑이에요. 파랑색? 시원해 보여요. 시원해 보여요? 그러면 워커도 이거는 파랑색이니까 되게 좋겠다, 그치? 네. 시원해 보여요. 혹시 esa 이상해 보여요? 네.